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나경 기자,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증가 풍족한 식사문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비만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축적된 상태를 뜻한다. 성인의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25kgm2를 넘을 경우 비만이라고 판단한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과 함께 3대 성인병에 속한다. 각종 암고지혈증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어 미리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및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비만 관련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성분명 세모글루타이드는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2021년 출시한 체중관리용 보조제이다.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들이 1년 4개월 동안 평균 15%로 체중을 감량했을 정도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투약 방식은 팔이나 허벅지 복부 등의 주사를 스스로 놓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다. 기존의 식욕 억제제인 석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출시 당시의 료계의 이목을 모았다.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된 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추천덕이다. 일론 머스크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 게시물의 건강한 몸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단식과 위고비를 제시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위고비가 유행했으며 일대에 45만원으로 값싼 편은 아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 있는 약 제품이 되었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로 올해 국내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로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마혼자로 성분명 콜론 타이어 세퍼타이드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가 출시한 비만치료제이다.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올해 11월 8일 현지시각 FDA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제 2형 당뇨치료제인 트홀리시카를 제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경쟁력인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마혼자로 또한 비만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 3상 결과 참여자의 체중이 최대 22.5%까지 감량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마혼자로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이처럼 위고비와 마혼자로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인해 국내외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다. 비록 약폭용이 비만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비싼 가격과 부작용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개발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시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허가 과정을 거쳐 국내외와 같은 비만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